안녕하세요 제이바이입니다. 캐리어 오일 네번째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의 학명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아보카도 열매의 과육을 냉압착해서 추출합니다. 예를 들면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원산지는 멕시코이고 멕시코 이외에도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콜롬비아, 케냐 등에서도 재배됩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노화피부, 건성피부, 영양이 부족한 피부에 추천됩니다. 냉압착 비정제 아보카도 오일은 끈적임이 강한 편이고 녹색이고 아보카도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제된 아보카도 오일은 노란색입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무색, 무향, 옅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제 오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의 주성분으로는 올레산, 팔미트산, 니놀레산, 니놀렌산 등이고 이외에도 비타민 A, D, E, 베타시토스테롤, 레스틴, 루테인 등이 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기본적인 주의사항인 사용 전 패치 테스트, 직자강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 외에도 아보카도 특유의 알레르기가 있으실 경우에는 사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명 라텍스 알레르기와도 같은 증상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은 유분이 많은 오일이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지성피부는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끈적임도 강한 편이라서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냉압착 추출되고 가벼운 질감에 포도씨 오일, 쇠구씨 오일, 스윗아몬드 오일, 호호바 오일 등의 다른 캐리어 오일과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아보카도 오일의 주성분들의 피부 효능입니다. 먼저 올레사는 깊은 보습력을 제공하고 건조하고 탈수된 피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팔미트사는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하는 연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리놀레사는 피부장벽 강화제 역할을 해서 수분을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고 피지 생성을 조절합니다. 리놀렌사는 피부장벽 기능을 지원해서 염증을 줄이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비타민 E는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은 식물에 존재하는 스테로이드인 피토스테롤의 일종으로 항암, 항산화, 항염증, 면역증진의 효과가 있습니다. 레시티는 생체막을 구성하는 주성분 인지질의 하나로 유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의 체내 흡수를 도와서 노화를 방지합니다. 루테인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진 카로티노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동안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 오일의 주요 특성 효능입니다. 강력한 보습입니다. 고농도의 올레산은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결을 개선합니다. 피부 회복과 세포 재생입니다. 세포막의 구성성분인 레스팅과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세포 재생 효과가 뛰어납니다. 항산화, 노화 예방입니다. 루테인과 비타민 E 그리고 기타 항산화제들은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서 조기 노화를 예방합니다. 항염증 작용입니다. 베타 시토스테롤은 비타민 E와 결합해서 항염증 효과에 기여합니다. 습진, 피부염, 가려움을 진정해 줍니다. 콜라겐 생성 촉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레스틴, 비타민 E, 기타 항산화제 성분들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탄력을 증진하고 잔주름이나 주름을 줄여줍니다. 아보카도 키리어 오일은 천연 보습제이자 영양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저로 사용하실 때는 세안 후에 아보카도 오일 몇 방울을 손끝에 떨어뜨려서 얼굴 피부에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나 잔주름, 주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오일에 풍부한 영양성분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탄력있게 가꿔줍니다. 여드름, 지성피부는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디 마사지 오일로 사용하실 때에는 사워 후에 손바닥에 소량의 아보카도 오일을 덜어서 물기가 남아있는 피부에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서 건조하거나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헤어 트리트먼트로 사용하실 때에는 소량의 아보카도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서 따뜻하게 데운 후에 손산된 모발 끝부분에 발라줍니다. 최소 30분 동안 그대로 두시거나 더 집중적인 트리트먼트를 원하실 때는 밤새도록 두셔도 좋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서 푸석거림을 줄여주고 건강한 윤기를 제공합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특유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또 아보카도 캐리어 오일은 소량만 사용해도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항상 소량씩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보카도 오일이 끈적임이 강해서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부담스러우실 때는 다른 캐리어 오일과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압착 추출하고 가벼운 질감에 포도씨 오일, 살구씨 오일, 스윗아몬드 오일, 호호바 오일 등을 추천드립니다. 2월부터는 Q&A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멤버십에 가입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믿을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 등급의 에센셜 오일을 회원 전용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구독자님들께 혜택을 드리고 싶지만 모두가 보는 공개된 자리에서 회원 전용 가격을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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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